이제 뱅덩 머리도 애지연이 데려오면 저희에요 약간 가르쳐 사진으로 가르쳐 놓으려고요 뱅덩 나랑 왜? 진짜 이거 너무 아니 요즘 좀 예뻐서 더 웃겨 예뻐서 더 웃겨 아 예뻐서 더 웃겼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잔색은 허리가 가장 좋은 잔색이에요 왠지 내 허리가 아프다 엎드린 잔색은 허리에 제일 안좋은색이에요 진짜? 응 네, 유지의 케이크 마치 끝았습니다. 다음은 유지 2차례. 유지니 화이팅! 언니가 지켜먹었다. 3분이에요. 언니가 좋아. 언니 오늘 예쁜데? 14일 날. 방송용이에요. 네, 14일 날. 브랜드 좋아. 근데 오늘 예뻐. 5일 날. 너도 여기 없으세요 이 자아 이렇게 그래요 여기 베이킹 멘트 렛츠 어? 렛츠 아이스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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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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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거 아이안아 조금 고프십니다 Hi James Nice meet you 어 뭔가 뭔가 그쵸 아이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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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편의점을 방금 다녀왔습니다 근데 유진이가 저에게 텔레파시를 보냈다네요 저에게 무슨 텔레파시를 보낸거죠? 유진씨 무엇을 사왔나요? 공료와? 당인떨어졌대 필요한 초콜릿에서 왔어요 아이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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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유진이랑 이걸 먹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이안아